이게 4,000점 찍으면은 레전드였지. 다이아 뭐 그런 거 있지. 아우, 삐짠 많이 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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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야 핵이야 저거? 뭐야? 야 공룡 뭔데? 야 공룡 뭔데? 콘셉트 잘 잡았네. 막으면서 나야겠네. 지금 들어왔거든요. 어? 어? 컴온 컴온 컴온! 디쿠리. 베가리. 공. 시. 야 빨리가라 이때 뭐하노? 블록킹하고 있는데. 더운 공식? 아. 아. 의자. 이어. 어어. 분나 세다. 뭔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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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안되지 흥행이 좀 이상해 흥행이 흥행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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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개인전 해보자 와 미친 그랑프리에 동방명조가 나온다고? 공식 바뀌면 안 돼 그랑프리에 동방명조가 왜 나오지 대찌를 아는데 대찌를 아는데 하이 행사해줘야지 대찌를 하고 공식 아 대왕인이 알아봤습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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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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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런 맵 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등씩 1000개에 살까? 그러면은 구엔진 닫게. 아 꿀꿀이. 저격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저격 들어와. 스피디는 자빱이라 상관없어. 스피디는 자빱이라 상관없어. 스피디는 자빱이라 상관없어. 스피디는 자빱이로 상관없어. 스피디는 자빱이로 상관없어. 스피디는 자빱이 나신다 귀를 비켜라. 스피디는 자빱이 나신다. 스피디는 자빱이 나신다. 스피디는 자빱이 나신다. 바로 대지가 뛰고 있으니까. 내가 쫄았지? 쫄았냐? 오빠야 사카메 쫄았나? 오빠야 오빠 쫄았지? 혹시 도전 외치셨나요? 도전 외쳤어요 송니구 저거 있어요 릴드 왜 했나요 린드 서어어 쫄꿍 미션 니션 공 롱롱 알았어. 그럼 한 번 더 해줄게 어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으로 내가 아름이 1등 보내줬는데 1등이 붓인데 붓 이거 도와주는 안좋아요 아싸래 돼지가 되나요? 1등 좀 하긴 하는데 붓 이맵 안좋게 아무리 굳이 쓰레기라고 해도 이맵은 쓰레기라도 그 뒤보다는 한 번 잘 봐라. 내가 예상해줄게 저 새끼 지름길 타다가 1등 보내줄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름길 타다가 그냥 그대로 꼴아맞고 차 돌거나 빠진다 내 라임 메일에 3. 1. 2. 2. 2. 2. 2. 따라가면 3. 형님 밥 드셨어요? 2. 4. 제가 형님, 밥 드셨어요? 응, 밥 먹었어 정답이요 빵댕이 실루 실루 빵댕이 실루 실루 3,2,1 방송 꿀잼 이런거 없어 바로 그냥 다큐방송 됐날만날 좋아요 곰돌이에게 받침비 뚜잇 3,4,3 4,5,3,5,8 3,4 5,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